젤리피쉬 2호 보이그룹, 베리베리, 로고,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제공, 서울은 연합뉴스, 박수윤 기자는 질. 리피쉬 엔터테인먼트가 조만간 데뷔시키는 새 보이그룹의 이름이, 베리베리, VRI VRI, 로 결정됐다. 이를 젤리피쉬에 따르면 이들은 성시경, 빅스, 구부단이 소속된 젤리피쉬의 2호 보이그룹이다. 핀명은 라틴어로, 진실, 을 의미하는, 베리, VRI, 와 영어로 매우, 정말을, 뜻하는, 베리, 베리, 를 합한 것으로, 정말 진짜라는 뜻을 담고 있다. 또한, 베리, VRI, 는, 다양한, 베리어스, 에너지 넘치는, 에너지, 입, 진짜, 리얼, 혁신, 이노베이션, 위 앞글자를 따 조합했다. 젤리피쉬는, 베리베리는 반전 매력이 가득한 그룹, 이라며, 음악, 퍼포먼스, 비주얼뿐 아니라 영상까지. 다루는 창의적인 멤버들로 구성된 만큼 다양한 콘텐츠로 그룹의 색깔을 뚜렷하게 알리겠다. 고 말했다. clap.eyn.a.co.kr 2018년 9월 1일 11시 16분 송구 Sci-05